계략 이것을 이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 공정성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음모론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걸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음모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이제 덫에 갇힌 거죠 오늘 이렇게 사악한 프레임 보수진영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분열되는 분열된 상태고 이제 앞으로도 분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김건희 여사권을 두고 자 이 문제가 이제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선거 문제에서 이제 이미 우리가 목격한 것 같이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일단 불편한 진실과 마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용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계가 좀 길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 부정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류 언론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거나 또 때로는 일부 분들은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 데 동참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고 또 개인의 사적인 이익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다음 세대나 이런 부분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아주 명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고 인간 본성이 그런 거죠 인간 본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건도 개인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 또 선입견이나 편견도 다르고 또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친소관계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이제 본인이 소망하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본격화돼 가지고 지금 4,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점검을 제시하더라도 업무론자 사악한 인물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노후와 자식들 앞날에 엄청나게 뭐죠 그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것은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방송을 통해서 간간히 내비쳤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냉철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칼 같은 면이 있는 겁니다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는 여러분들 냉철합니다 뭐 사적인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라도 서로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칼같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현실주의적으로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냥 좀 입을 담으면 본인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냥 입을 담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직실을 모든 사람이 다 요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옳은 것은 아니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런 범죄를 숨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김건희 리스크한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신문에 네 기사가 난 겁니다 네 기사가 이 기사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대구 차전 한동훈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 해소해야 돼 보수 지정은 단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김건희 여사에 관련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원내원의 당대표가 총괄 여러분 이것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감찰법이나 감찰관 임명이나 이런 부분을 당대표 지휘하에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힘당 내에 다 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점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혀 없다 당을 분열하는 발언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맨 1번 김기현 한동훈 겨냥 민주당과 싸워도 모자라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전 당대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패권 다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그냥 거론해서 안 된다 당대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논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특별감찰관은 대선 공략 실천이 기본값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당대표 인식은 어떠냐 김건희 관련 의혹 문제를 국힘당이 주도적으로 사전에 뭡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종류의 지금부터 어젠다나 그다음에 정치 국면이 전부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걸 쏠리지 절대 이재명 당대표의 유죄 판결로 쏠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전형에서는 딱 치고 김건희 여사 건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대표 역할이 분명하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당신이 다루어야 될 주제가 아니고 내 주제다 여기에 친륜 네 번째 대통령 비판 금도 지켜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회의 사실에 대한 문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2020년 4.15 총선 때 다 많이 밝혀진 거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고 싶은 거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이거 얼마 안 갑니다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단히 충실한 존재고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난항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 진영이 나누져 가지고 사실을 두고 전부 다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쪽은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고 지가 대권을 지기 위해서 저런 장난을 한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감독하는 것은 몰라도 관여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당신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가 가지고 김건희 관련 의혹은 당신이 그렇게 다룰 그런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 옛날에는 한국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을 이렇게 외면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답답한 거죠 사실이 외면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확실한 거 그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있냐 없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왜 용산에 가서 여러분들 회동할 때 의과대학 정원조정 문제도 좀 다루지 왜 김건희 여사만 주요 의제로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앞으로 전국을 뭡니까 그냥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라고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전혀 문제없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친년과 그 주변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것은 야당과 협력하거나 야당에 편성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실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주 사악한 프레임을 한동훈 당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왜 없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모르는데 김건희 관련 리스크는 가공의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다 사람들은 그 문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중분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중간지역은 없고 김기현 홍준표 그다음에 친윤들 권성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김건희가 무슨 문제가 있냐 김 여사가 밥도 잘 먹고 잘 다니는데 전혀 문제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문제가 대통령에게 대놓고 뭡니까 의혹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다 없다 한동훈이 왜 이재명과 내통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영혼이 좀 자유롭습니다 영혼이 좀 맑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영혼이 자유롭고 맑으냐 뭐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섞거나 이런저런 모임에 여러분 얼굴을 내미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이나 이런 것 없이 영혼이 맑으면 사물이나 현상을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투명하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이 왜 이재명과 내통하냐 이런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갈래고 항상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본질을 보라고 내가 요구하기가 힘든 것이 세상이 복잡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다들 바쁘니까 본질이건 뭐건 간에 그냥 대세를 추종하는 것이 그냥 세상살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본질과 핵심을 보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본질과 핵심을 못 보면 이제 의사결정을 걸어치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이 궁금해 가지고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물어본 겁니다 대구를 찾은 한동훈 김여사 관련 우려 해소해야 됩니다 동아일보 10월 25일자 좀 이번에는 설문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직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여사 관련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건희 리스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번에 아주 핵심적으로 물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다수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한번 참조할 필요는 있는 거죠 여기 보시죠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 그런 거 없다 김건희 리스크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게 170명 투표했을 때니까 그다음에 이런 2시간 지났을 때 70% 전혀 문제 없다 이야기죠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70%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도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김여사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 김건희 리사가 실존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비중이 28% 7대 3 정도로 형성돼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문제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 누구 도우미의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 종북 좌파들의 김건희 악마 프레임에 해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대 3인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논평에서 다루느냐 다수가 항상 오른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70%가 나온 의견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동훈 당대표가 김여사 관련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김기현 당대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다툼을 한동훈 당대표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힘당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고 국민들도 7대 3 정도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사상은 1심 판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당연히 싸워야겠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전국의 블랙홀이 김건희 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위고 그러니까 김기현 전 당대표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사항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지 다른 게 아니다 그거는 당위라고 봅니다 당연히 싸워야 되죠 그런데 여론이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이 김건희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올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7대 3이나 되는 겁니다 김건희 의혹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관련 우려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4일 전에 실시됐던 겁니다 김건희 관련된 의혹을 해결해 달라 유난 회동에서 10월 21일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3대에 요구한 타당성이 없다 이게 그 당시의 6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설문조사에 응한 60에서 70% 정도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더 어렵고 앞으로 상황이 더 꼬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데 언론들은 다 야단 법석을 뜨는 거죠 언론의 중견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은 그럼 이제 그거를 김건희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은 사악한 프레임으로 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면 서로가 완전히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11일 날인가 민주당이 여러분들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위험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냐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들 사람들은 반란표가 나올 보시죠 이게 두 개다 여러분들 충돌합니다 어제 실시된 내용은 73%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4일 전에 실시된 것은 국힘당이 분열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샘플 집단이 한 8천명 만명이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이틀 전에는 분열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하루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검이 통과돼 가지고 특검이 통과돼서 실시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특검 수사 과정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어 가지고 대통령에게 우예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윤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만든 사악한 프레임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 사악한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인가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는데 현재로서는 오늘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100명 가운데 70명 정도 70% 정도가 김건희 관련 여사 의혹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국민들도 지고 윤 대통령도 지고 국힘당도 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건희 리스크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제 동아일보의 이기용 대기자가 지적한 칼럼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이 특검법을 막지 못하고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사를 맡은 특검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든지 간에 성과를 올리기를 원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아멘